박수 쳐하고 끝이에요 3명 그러면 좋다 진짜 좋다고 왜? 왜? 지금 그래? 조혜성, 손준기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하하하하 아리 보더니 재선이 형! 저 안 내놔라. 가운데! 가운데! 하하하하 이게 좀 촬영된 나이네! 하하하하 아, 그 푸닝... 하자. 이제 시작해가자. 자, 가자! 시작! 안녕하세요! 종국! 하하! 이광수의 빅! 비! 쳐! 빅! 흥! 좋아! 되게 좋아. 어. 새롭다. 이제 약간 이거는 딱 뭐 이런 거 안 하고 안녕하세요! 조국! 사하! 이광수의 빅픽창! 너무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누가 들어오니까 한글자씩 딱딱 맞고 약간 좀 그런 거는 네가 너무 방송처럼 입고 왔다는 거지 이것도 잘못이 되니까 조금 잘못? 저희가 시즌 1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5,000분만 뷰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넘어섰으면 우리가 빤스 입고 찍었을 거예요 아, 이걸요? 네 아, 이걸? 이걸 빤스 입고 죽인다고? 아니! 우리 공약이 있어요 왜, 참여할래? 공약이? 좀... 야! 야! 광수가 방법을 찾아라! 그래, 찾았다, 형! 와, 쌩작이야! 일해야지! 그래, 이게 이광수지! 야! 형이 더 훈련시키는 거야!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입조심하는 훈련! 오늘 마무리는 저희 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유, 도와줘요! 도와줘요! 전파를 통해서 이 브라운관 말고 뭐라고 그러니? 안방 극장을 찾아가야죠! 아, 안방 극장을 찾아가야죠! 안방 극장을! 광수가 혹시 저희가 채드를 잡으면...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 절평수비네! 알았어, 그거랑 상관이 없다! 우리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송사랑 어울릴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TVN이나 JTBC 아, 사실 이제 공중파보다는 각이 참 확실한 이 두 분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송사가 JTBC나 TVN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마요?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했는데 째려보면서 수정하면 못 들으라는 거야, 인정! 너무, 아직도 너무 경직돼 있어 눈치러 오면서 얘기하니까 아, 청소 얘기하듯이 해 욕 한번 시원하게 해 그건 방송 나가니까 그걸 알아서 뭐 지금 방송국 연락을 직접 해서 아, 편성도 직접 해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내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채널 딱 한 명씩만 하자고 네 김호상 예능CP KBS 알지? 저희 용띠클럽 CP님 권석형, 석이형 인드시고 SBS는 몰라? SBS는 저희 백정열 아, 백정열 오케이, 그러면 먼저 광수가 전화를 좀 해서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나 사실 오늘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걸 볼래? 네, 한번 고르자! 알았어, 알았어 KBS 김호상 국장님한테 하자 뭐냐? 저는 김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하아랑 안녕하세요 하아의 하아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희 빅비처라고 혹시 아세요? 아, 들어봤어 아 거기까지 소문이 났던가요? 네 아니, 저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고 막 짱이 또 아... 저희가 그 빅비처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또 그리는 시즌2를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좀 있는지 KBS에 네 좋고 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캐스팅이나 구성이 우리 DBS에서 좀 약간 없는 색깔이기 때문에 미팅을 한번 하자 미팅을 한번 하자 미팅을 한번 하자 미팅이요? 미팅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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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용디클럽 용디클럽 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 용디클럽이 작게 지금 처음 반응이 줬는데 이외에서 좀 바라앉아가지고 아... 아니... 아... 시청률의 숫자는 예, 이제 최종적으로 좀 더 감회해서 이제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아주 요즘 뭐 주위에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용디클럽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따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미팅 예, 한번 찾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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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우효적이네 이거 진짜 나 하시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전화 통으로 이게 진행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바로 밑에 잡았다 목소리 들어서 알잖아요 목소리 들어서 딱 느낌은 어때요? 일단 보자고 뭐지 지금은 뭐 내가 보기엔 반이야 형, 지금 딱 보니까 이게 형 아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 년 일했는데 지금 원래 거절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톤이 여기 앉았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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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바로 이럴 보이잖아 좋았어, 좋았어 느낌이 달라 아,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치운 거냐? 네 엉덩이로 아니 형 뭔지 완전히 이해해 그치 그치 뭔지 알지 너 이쪽 줄 탄 거야? 나 미쳤어요? 이쪽 줄 말고 이쪽 줄 다 그래요? 잘해라 동아지, 썩은 동아지 잡으면 끝장난다 너 내가 썩... 그러면 형은 왜 썩은 동아지 이런 일을 하냐? 어? 듣다보니까 이상하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엠비씨 한 번 가봅시다 네 권섭 동기야 그래요? 권섭 우리 국장님 내가 열게 어디 가야 엠비씨는 또 니네 회사잖아 어 석이 형 나 하하예요, 하하 어, 그래, 그래 잘 지내시죠, 형 어, 잘 지내지 지금 운영이 형이랑 종국이 형이랑 저랑 같이 하는 빅피처라고 있어요, 형님 네이버 TV에서 하고 있는 어, 그래, 그래 네이버 TV 한다는 걸 알았어 네 일단 네, 형 어? 잘 좀 해줘 어? 응? 응? 으음? 으음? 으음 우음